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벌써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세월 속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무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게도 가까운 걸 받아본 적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관심을 둔 적이 없는 버림받은 여인 업신여김받았던 여인 천내받고 무시당했던 여인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이 비천한 한 여인이 인류 전 역사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전 세계의 모든 크리찬들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전혀 지울 수 없는 이 여인 이름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요소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별짓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 지명 이름을 반드시 그 이름 앞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은 최초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들에 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사람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을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두시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트 안에서 그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이혼여였는지 아니면 유부녀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외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지 아니면 무식한 여인이었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간정지폐라는 이름으로 그런 간정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 간정지폐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간려가는 그 모든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어보면 약 3분의 2 이상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예수밖에 살던 그 모습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권력도 있었고 이런 돈도 많았고 이렇게 많이 화려하게 내가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 일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정지폐라는 대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일곱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치유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보면 8장 3절은 다음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 단위에서 중요한 것은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예수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정생활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나 섬겨야 돼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이 사람은 교회는 나와서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로 왔노라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들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어떤 것일까요? 섬기는 흔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신다면 분명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다 서로 섬겨주는 그리고 받들어주는 이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덜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한가운데 목사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대신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린 그들이 심부름하는 한 사람의 우린 봉사자들 그리고 우린 이름도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널터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자신은 귀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되고 난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이 하는 행적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그복음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수님 붙잡혀 있었을 때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6개월 최소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주를 떠날지언 저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릴 줄 모릅니다 대단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을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 땅에서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랑이 강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입니다 그 모성애는 어느 정도의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가 집안에서 불 속에 화연 속에 이 아이가 갇혀있을 때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이 모성애 사랑은 타의 초종을 불허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뛰어들어갑니까? 사랑이 어머니를 용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서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능가하는 무명의 여인 버림하던 여인 업신여기만 받았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리마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리마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 시신을 샘앞으로 싸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까지 따로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앞에 와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자들 모습은 없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그 무덤가에 와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어 계신 3일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복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매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의 관습으로 보게 되면 유대의 문학 사상은 반드시 항상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우선자를 앞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고복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세 번째가 살로매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세 사람은 꼭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여인들은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친자매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토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친자매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돈독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그들은 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게 되면 무덤으로 찾아갈 때 세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은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누구든지 물으면 친한 친구가 계십니까? 아니면 친한 분이 계십니까? 하면 당연히 어느 분이든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는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한 사람이 내게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비판만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날마다 시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내게 아무 발전이 없는 이런 것만 제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항상 은혜를 주는 사람 내 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어할 때 말하마대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3일째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따라하십시오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둡다는 것은 시야가 좀 어두컴컴하게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아직도 밤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공동묘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모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어두컴컴한 공동묘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은 매장 문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바위를 판 그곳에 시신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돌로 막았습니다 입구를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끝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버렸는데 예수님 시신은 사라져버렸는데 이 여인 혼자서 성경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밖에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었던 우리 주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 밑에까지 무덤까지 따라왔다가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여인은 돌아가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마리아로 안 부르실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셨는지 모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가르쳐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엄부덤에 들어가셨던 바위 속에 들어가셨던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굉장히 지혈이 뜨겁습니다 보통 35도 이상 평균 35도 이상 끼는 듯한 폭염에 내리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진 순간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머 부패되어버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체는 완전히 부패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패되어버린 그 시체 왜 이 여인을 그 시체까지도 사랑하고 싶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인 무슨 소망이 있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글인은 마리아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주님의 심정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가슴 벅찬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3년 6개월 동안 내가 사랑했던 무리로 걸어갈 때 그들이 나를 보았고 오빙의 샷건 물고기 두 마리 보루턱 다섯 개를 먹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는 그들은 그 현장에 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버렸고 죽은 나사로 살려낼 때도 그들은 보았는데 그들 지금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없는데 너 혼자 이 무덤을 찾아왔구나 우리 모습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몸이 아파서 왔다가 치료받고 지금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단으로 간 사람들 세상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간 사람들 그런 위대한 때로는 많은 은사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 축복 주셨고 이 땅에서 걱정 없이 환란 가운데 주님 만나서 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없는데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여러분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한 사람의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에 남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하실 말씀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이 비로소 최초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인 그리고 이 여인 입을 통해서 부끄럽기도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제자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의에 오신 예수님 집에 들어간 만난 동방 박사들 구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이 두 사람들을 왜 두 부류를 성경은 대조하고 있을까요? 동방을 선 박사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라고 불렀던 바벨론, 페르시아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메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기, 그 메기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왕의 유고 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박강한 권력이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인의 부귀 영화가 한 몸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우선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을 따라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최우선을 예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3D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자라는 직종입니다 그들은 양을 몰고 나가면 사방을 돌아와도 사막밖에 없는 그곳에 목초지를 찾아와서 떠나가는 그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때로는 양템에 끼어서 잠을 자야 하고 그리고 목초지를 찾아다 떠나게 되면 여름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들은 정치없이 떠돌아야 됩니다 모래바람을 뒤집어서면서 그들은 딱딱한 돌덩이 같은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양의 젖을 짜서 그들은 마시아만 했던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의 탄생의 희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에 그들은 구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가추구리에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그분이 누워계셨습니다 환경을 본다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환경을 보고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환경입니다 소망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시체가 되어버린 주님 또다시 찾아오는 그 모습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산호성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전제가 조건을 반드시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사업이 이 모양이야 왜 직장생활에 일해 왜 물질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늘어나지는 않고 왜 이렇게 돼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든 누구나 다 비를 맞습니다 날이 저물어지면 어둠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나 다 어둠은 찾아옵니다 그러한 인생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당신은 기복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이 포로들이 도지사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많은 세상 물질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던 노부간네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강요를 냈습니다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도지사가 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말이라고 나도 시키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삶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다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삶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삶을 다시 불 속에서 건지 올리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삶들 불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따른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이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게 되었고 결국은 다니엘서 3장 30절에 따라오십시오 더욱 높이시니라 더욱 그들을 높여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찾아갈 때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는 상상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내게는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또 힘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수 그들을 따라가는 오늘 사랑하는 손님은 20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